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진짜 밥도둑이지 묵은지 딱 올려 묵은지 이거는 부족해 큰 것 같아 그래 이거지 이거 딱 올려 생방송이다 여러분 부드러운지 봐볼게 주스는 거 봐서 와요 부드러운지 봐볼게 와 부드럽다 음~~ 이거 아는 음? 이거 짜다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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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 vaak 음? 음? 너무 맛있엉 음? 음? 아니 ? 생방지에 침묵 자세하세요 근데 갈등이 찌르는게 있네 와 진짜 이거 사랑이다 김씨형 감사합니다 없어 녹았어 밥이 와 음 고맙습니다 이게 찌르는게 좀 있네 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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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맛이다 안짜 진짜 맛있다 음 이 맛이야 녹나니까 밥이 찌르는것도 있네 갈리가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밥도둑 진짜 밥도둑 진짜 밥도둑 음 음 음 요거 요거는게 어째냐 엄마 왔어 어머 저게 뭐냐 엄마 다 먹을래? 안녕하세요 엄마 왔어요 밥 먹을래? 엄마 밥 먹었어 안녕하세요 야 엄마랑 방송 한번 보자 언제 내일 학교 안하니까 내일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버터리가 없어갖고 엄마가 이게 잘 안 돼 충전이 이게 연결이 안 돼 음 오랜만이지요 엄마하고 나 사줬어 엄마 아니 아니 밥 먹었어 아니 사준다고 이거 아니 사는데 이게 충전이 안 돼 이게 이제 됐다 아니 엄마 이게 고장 난 거야 그러나 손은 좋은 건데 잘 안 돼 지금 영어로 안 되고 있어 손 좋은 거야 엄마 안녕하세요 내일 방송할게요 내일 엄마 불러줄래 배터리가 그래서 그럴까?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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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시끄러 뭐냐 방이 배터리 어디다 놔 주소 엄마 배터리 싹남자 화나게 하지 마라 아가씨 아이고 아저씨 뭔 화가 납니까 아가씨 예? 앉아봐라 아가씨 앉아봐라 뭐? 무릎에 앉아봐라 야 니 무릎이 어째야 앉아봐라 아이고 싫다 무릎에 앉아 그럼 뽀뽀해봐라 니 밥먹는데 뽀뽀 어쩌냐 아헤헤헤헤헤 Kultur 나 injections 밥 맛있겠다 뭔 말필 thou shith absolutely 아헤헤헤헤헤 빨리 언제나 내림 1시 네 6시 응 약속 옛이셨어 시청자들아 응 복잡한 别 풍선에서는 안 Dan 돼지 절 cancelled 귀환으면 주면 좋지 엄마 바빠서 가요 내일 약속 7시 약속 엄마 내일 7시 약속입니다 야 이거 봐봐봐 야 저거 좀 봐 배꼽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엄마 내일 약속 7시 약속지마 알았어 먹방이 쉽죠? 네 지금 다 상당히 배고파 먹방에 집중 올려 응? 묵은지를 싹싹 응? 여러분 놔 와 이거 흠흠흠흠흠 맛있다 흠흠흠흠 음? 아 응 갈비찜에 뼈가 응? 뼈가 부서져 응? 와 음? 진짜 맛있을때 음? 하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와 진짜 맛있다 꿀 맛이야 꿀 맛 내 밥 내 밥 와 진짜 맛있다 응? 이번에 여기는 이 묵은지를 올려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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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형님 맛 문지랑기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대파를 올리고 맛있다 음 음 짜다 짜 짜 음 짜 하나 둘 셋 없어 밥이 밥도둑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 얌 밥 밥 세 랩 나 고기를 covenant 해 다